아이샤 한마리 물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방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채비 아무것도 안갖고 왔습니다 오로지 탐치에만 전념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 100번은 던진거 같은데 입지란탱이었고 전어도 안보이고 탐치도 안보이고 아이씨 이것도 꽝치고 돌아가겄네 안나오는디요? 아이씨 지랭이라도 사올걸 아 힘들어 죽건네 아 왜 안나오는거야 누가 다 잡아갔나 한 마리정도는 잡을줄 알았는데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미친 전어처럼 움직여라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아이씨 좀전에 숏바이트 아 미쳐버린건데 아 바늘 하나 뜯어먹고 도망갔어요 아이씨 암튼 삼치가 있긴 있네요 아이씨 저 그지같은 싸구려 카드채비 멀리서 문게 아니고 한 여기서 10미터 앞에 10미터 앞쯤에서 두두두두둑 하면서 물었는데 하늘이 뜯겼네요 아이씨 아까 돌겄네 돌겄어 아이씨 한 마리 물었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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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겄는데 이씨 가운데바늘 또 터졌어요 아이씨 저 카드채비 못쓰겄는데 아이씨 좀전에 삼치 카메라에 찍혔을란가 모르겄네요 다와갖고 요 앞에서 떨겄어요 아이씨 아이씨 지금 요기 한 10미터 지점에서 가끔가다가 숏바이트가 오기는 하는데 애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드드득하고 바라만 먹고 정확하게 물질 났는데요 아이씨 약올라 죽겄네 이씨 오늘 두 마리는 걸었다가 놓치고 숏바이트는 다섯번을 받았는데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씨 봐서 다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이씨 젠장아 아까워 죽겄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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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